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새로운 라이프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슬기로운 집콕 라이프, 방구석 즐기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. 언택트 시대, 집에서 할 수 있는 강좌와 운동법을 소개합니다.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헬스장을 가지 못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, 이른바 홈트 열풍이 뜨겁습니다. 강서구 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실시간 프로그램인 2020년 모바일 라이브 방구석 트레이닝을 오픈했습니다. 근력운동, 밸런스 코어 운동, 자세 교정 등 주제별 동영상 12편을 전문 강사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.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밴드 검색창에 강서구 보건소를 검색하면 방구석 트레이닝 라이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또 오는 9월 16일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 2탄이 진행됩니다. 코로나에도 식을 줄 모르는 학부모들의 교육 열풍으로 지난 7월 열린 더 라이브 1탄은 실시간으로 1,600여 명이 시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더 라이브 2탄은 MBC 공부가 머니 프로그램에 이병훈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와 초등학생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. 원하는 고민은 8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 밖에도 각 동작은 도서관에서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며 흥미롭고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